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여기는 인천태양구 이화동 258-1번지 이화랜드에서 멋진 아이들을 구경합니다. 저희 매장에 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데 다 똑같이 집앞에 가지 왜 왔어 더운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아유 세상에 이렇게 울망졸릉하게 예쁘게 꾸며놓은 곳이 캐핑장 아니면 사실 매장은 쉽지 않지만 어떤 곳을 말하냐면 저는 판매동이잖아요. 이게 판매할 수 구매할 수 있는 다육이 매대에 이렇게 곳곳에 제가 초보 시절을 생각합니다. 물론 고수님들은 저보다 더 고수겠지만 이렇게 분이 참 애매해요. 다육이를 심사숙고하게 골랐고 흙도 선택을 잘했는데 화분을 씹으니 크기가 안 맞고 색깔이 안 맞고 안 어울리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쭉 보시면 이렇게 곳곳에 이 부분 그리고 뒤로 살짝 한 번만 다시 돌아볼까요. 여기는 이화랜드 구경하기 참 좋습니다. 초보맘민들 한번 구경 오시고 또 매니아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오셔서 거친 충고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이봐 이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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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잠시만요. 에이 구경 1분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날도 더운데 이 모습을 보고 어느 분이 어제 달려왔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진짜 눈으로 꼭 확인하고 싶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뭐 확인해 영상으로 보면 될 걸 가지고. 그리고 혹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이 아니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혹시 집안에 급한 애경사가 있거나 볼 일이 있으시면 인천 계양구 공항철도 타고 계양역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이화랜드에 한번 꼭 구경 오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쟤를 아시는 모든 구독자님 모든 저희 이제 납품하시는 분들 지인하시는 지인분들이 하는 얘기가 다육계의 호텔이다. 오성급 호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서 제가 또 어떻게 했어요. 어깨가 들썩들썩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갔어요. 다른 동네로? 이워랜드 보기 싫어서? 아니죠. 자 오늘 프랭크 슈퍼클론 구독자님들 이 아이가 대단히 가격대가 올랐고 실제로 이 아이가 프랭크 슈퍼클론 대품으로 키워보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 이 밝은 붉은 계열의 라인은 약간의 이런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충분히 약을 하지만 없어지래 자 이렇게 이렇게 아휴 나는 구독자님들이 선생님이셔요. 다 배웠어. 이렇게 좀 해놔라. 어저께 디스플레이를 해놓고 갔어요. 자 프랭크 슈퍼클론 어머 짝대기 있어요? 아휴 멋지다. 그냥 이름이 긴게 프랭크라고만 불러다요. 예 그러면 제가 이름은 정확히 써드릴게요. 슈퍼클론이라고 하는 거는 프랭크 중에서 미스코리아 진이다. 이 말이에요. 원종의 보니도 있듯이. 자 그 다음에 TM 아 이쁘다. 음 이쁘다. 끝내준다. 아휴 그려. 자 TM 어머 왜요. 50% 할인이요. 더 크게 말해봐라. TM 50% 에휴 2만원도 쌌어요. 왜냐하면 1년 반 1년 전 얘기는 요 정도만 해도 3만원 이상 갔죠. TM이 고가였고 비쌌고 고급 품종이었답니다. 왜 이렇게 싸대요. 에이 구독자님께 드리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자 어떻게 해가요. 어 이 괜찮네. 그죠. 자 공방분 11번 한 개는 7천원이요. 3개 2만원. TM 3만원. 혹은 플랭크 슈퍼클론 3만원. 어머 그러면 택배비 안 무네. 택배비는. 그러니까 다 남다 여기 남는 게 없어요. 구독자님들 5만원 맞췄잖아요. 택배비 차비 내야 가요. 차비 안 내도 가요. 어머 공짜 차비가 어딨어. 65세 이상은 공짜예요. 어머 세상에 난 아직 안 뒤야. 65세도 KTX 같은 거는 50% 되나요. 제가 아직 그 나이는 안 돼서. 어찌됐던. 어찌됐던. 자 TM 50% 할인합니다. 안 사. 꼭 그런다. 이렇게 할인하고 좋다 좋다 할 때 하지. 꼭 이래. 남이 사서 야 그거 진짜 좋더라. 우리 집에 배송 왔는데 그러고 주문하면 어떡해요. 없대. 아유 화나. 아유 열나. 열받아. 그러니까. 뭐하러 남의 말을 들어. 영상 한 번 보고 얼른 주문해야지. 자 되셨죠. 그 다음에 엘샤가 제가 물을 한 번 먹였더니 얼마나 저번 날 반찔반질하죠. 얘가 이제 물들날만을 기다립니다. 물들날만을 기다립니다. 만 육천. 짝대기. 아유 난 짝대기가 제일 좋아. 물 들날. 빨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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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레드스픈. 얘도 물이 빠졌더니 이제 들기 시작하지요. 다름다위 하우스가 좋아요. 개인 키핑 하우스가 이렇게 좋게 지어진 데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제가 자부심을 갖고 지었고. 맞아요. 개인 키핑 하우스예요. 개인 키핑 하우스. 그래서 제가 개인 키핑 하우스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굉장히 뿌듯해요. 구독자님 선생님이라고 했잖아요. 저한테 다른 색깔 없냐 해서 이렇게 심어 보았습니다. 다른 색깔로 이 화분은 공방분 12번. 12, 12이에요. 아까 11번은 10 곱하기 10. 한 개 만 원. 나는 이제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하지 않으면 제가 다육이 선택에 어울리는 아이로 심어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차 타고 갈 게 멀미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잘 심어드려요. 이 아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아이 3종 세트 갑니다. 3종 세트. 자 할인하는데 뭘 또 해. 자 스마일이 끝내줍니다. 스마일 심으나 보나 어디 갔어. 자 끝내주죠. 대단히 멋지죠. 자 스마일. 그 다음에 플로랑. 물 먹여가지고 구독자님 이렇게 이 두 개를 보세요. 똑같은 아이 맞아요. 모든 농가에서는 가을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8월 5일 정도 지나면 물을 주기 시작해서 9월 초에 말립니다. 9월 초 중순까지 그때 이제 가을 상품을 출하를 해요. 그래서 똑같은 아이 맞아요. 이제 배송은 이런 아이로 갑니다. 커요?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플로라 8천원. 클라크. 아유 세상에 나는 이렇게 이쁜지 몰랐어요. 자 그러면 3종 세트. 스마일 3종 세트 달라. 자 세일이잖아요. 스마일이 만원짜리 8천원. 3개 하면 2만원. 뭘 세일인데 똑같고. 아유 진짜. 자 스마일 플로라 클라크 3종 세트 2만원. 끝내줍니다. 자 3종 세트는 어떻게 가요 배송이? 쩜쩜쩜쩜쩜. 나는 꼭 눈으로 확인해야지. 즉성이 풀려요. 야 이거 할머니라 그래요. 어머 세상에 나는 그 뭔 말인가 못 알아들을 때가 간혹 있잖아요. 그러면은 확인을 해야지.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3개가. 이렇게 3개가. 하나씩 사면 8천원이면 2만4천원이잖아요. 세트로 삼께. 스마일 세트. 스마일 3종. 하시면 3종. 스마일 3종. 그럼 얼마래요 2만원. 이렇게가 2만원이에요. 분을 심으실 수 있어요. 나는 여기에다 심겠다. 그러면 3개 2만원. 여기에다 심겠다. 그러면 3개 3만원. 심어 가실 수 있습니다. 심어드려요. 자 그리고 다남다육이. 어머 야 없어요. 아휴 내가 야 때문에. 아침마다 행복감을 느끼는데. 왜냐하면 이 아이하고 글램핑크가. 물이. 햇노름에는 모든 다육이가 물이 빠지잖아요. 그러나 카시오 적금과 글램핑크만은 절대로 최고로. 아휴 이쁘잖아. 안 이뻐? 그려? 안 이뻐? 이쁘잖아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랬다오. 카시오 적금 때문에 내가 베란다 가는 커피 한 잔 먹는 즐거움이 대단하다고. 다남다육님 고맙습니다. 왜 아침마다 그런 영상. 그리고 내가 베란다에 나가서 커피 한 잔 들고 마실 때의 행복감은. 세상에. 신랑 분이 잘해질 때보다 더 좋습니다. 에이 구독자님이 그랬다니까 나한테. 나는 구독자님 말만 진짜로 들어요. 꼭 들어. 진짜.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하고. 멀로 샤넬. 아 예. 멀로. 멀로 뭐 사고 싶어. 샤넬 백가방 사고 싶어요? 아유 어제 사가셨는데 백가방 하나에 얼만데 돈이. 멀로 샤넬 중자라 표기했습니다. 사이즈가 다 있다는 뜻입니다. 소자, 중자, 대자가 있어요. 자 대자는 아직 출하 안 하고. 예. 소자, 중자. 아유 12,000원. 자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다남다육이 모주를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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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쩐쩐쩐쩐쩐쩐쩐쩐쩐. 조금이에요? 아유 그런 소리 마세요. 저희도 농장에서 물건을 이제 이것 좀 판매해달라 이렇게 할 때 저한테 뭐라고 말해요? 두 박스 줄까요? 세 박스 줄까요? 그래도 많아요. 열 박스 줄까요? 는 그 분이 나한테 위아래로 쳐다봅니다. 요새 잘나가네. 요새 잘나가네. 그리고 다 주세요. 그러면 몇 개인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뭘 보고? 이 파랑새를 보고 딱 보고 반해가지고 사장님 빨리 이거 다 줘. 내가 탑차 보낼게. 자 제가 분가리를 요새 해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 5년 반 해수루는 6년 되었다는 파랑새가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배웠어요. 어떻게 배워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삶마사를 구독자님 심어가는 아이들은 최대한 많이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혹시라도 받으시면 분가리 3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카시오 저꾸며 이렇게 예뻐요? 아유 세상에 내가 커피 한 잔. 그 누구야 공유가 선전하는 커피를 여기서 먹었다. 오늘 아침에. 다육이 하나에 다육이 한 포트에 나의 행복이 이렇게 클지 몰랐어요. 다육이 한 포트에 세상에 우리 아이들 아들 태어나고 딸 태어나고 좋은 학교 갔고 좋은 직장 갔고 우리 세 식구가 며느님 왔고 우리 사위님이 들어왔잖아요. 미안하다 아그들아 우리 손녀님도 태어났잖아요. 미안하다 우리 손녀님아 내가 세상에 그 행복도 굉장히 좋잖아요. 다육이 멋지고 예쁜 다육이 옆에 공유가 광고하는 그 커피 한 잔을 얼마나 맛있고 멋있고 행복하게 마셨는지 몰라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렇게 생활하시길 바라요. 자 나는 우리 아기들이 다 배추됐다. 빈 화분이 많다 갖고 오세요. 심어드릴게요. 그리고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인천계양구 이화동 258-1번지에 다남다육이 키핑하우스 개인 키핑하우스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다 씁니다. 그리고 멋진 아이들도 있고 판매 가능한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면 차 한 잔의 여유가 어디에 써 있어요. 자 잠시 갑니다. 어디 영상 어디 있어. 자 자 자 여기가 이 녹색 글씨가 차 한 잔의 여유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차는 무한 제공 물도 무한 제공 힐링하는 공간도 무한 제공으로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한테 말 시키면 참 아유 진짜 장난이지. 어느 분이 천원 진짜 넣고 갔어요. 아 내가 바쁜 게 말 시키면 천원이에요 그랬더니 저희 음료 앞에 천원을 두고 가셨어요. 아유 감사해요 세상에 나 우리 구독자님 덕분에 재밌잖아요. 천원이 아까워요? 안 내면 안 내도 된다니까. 제가 예전에 방울복랑금 하나 있으면 아이를 대학을 보냈고 둘 있으면 둘 다 다 대학을 보냈다는 시절이 있어요. 나무 하나에 자르면 얼마예요? 80만원 정도 했기 때문에 1년에 5개 자르면 400만원이었잖아요. 그런 시절에 제가 이렇게 지금은 아까워서 못 팔아요. 하나에 80만원씩 주고 사서 몇만원에 누가 팔아요 안 팔지? 자 구독자님들도 저와 같이 즐겁고 행복한 다육생활 다육이 한 포트에 정말 온갖 씨름 다 잊을 수 있는 행복한 다육생활 이와랜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와랜드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제가 파랑새 묵은둥이 모주실에 침범해서 왔어요. 아니죠. 털어서 저희 이와랜드로 이동해왔습니다. 저희 차가 있잖아요. 탑차, 트럭, 호루차라고 하는 그런 차로 사. 파랑새 묵둥이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뭐 그까짓 거 뭐 몇 개나 있다고 난리를 치냐? 난리 칠만 합니다. 왜? 5년 반, 5년 반, 9정쯤에 들어왔으니까 5년 6개월 정도의 전에 들어왔던 와이들 그리고 자연군생은 아닙니다. 적심군생, 모주에서 모주실이라는 거는 그거예요. 적심을 했잖아요. 그럼 아가를 떼요. 그래서 하나에 분해 심어서 또다시 커팅해서 또 이렇게 하기를 해야 농사를 지는 거예요. 다육이 농사 그 5년 반 전에 들어온 아이 파랑새 묵은둥이 완전 묵둥이, 진짜 묵둥이 최고로 묵둥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파란새 특집을 가겠습니다. 그러면 구독자님들이 사두로 중점적으로 제가 뽑아왔고 엄마 애기가 사두 만났나 봐. 그치? 한 오두 네 있습니다. 오두나 육두는 제가 다시 부탁을 드릴게요. 자 사두와 오두 육두를 얼굴 비교하시면 두 수가 많을수록 로젯 크기가 작아요. 그리고 제가 한 2, 3주 전에 판매했던 아이는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문의합니다. 아유 얼굴이 왜 단함 얼굴만 하냐 내 얼굴만 안 한 파랑새 없수? 있수? 에이 지금은 없어요. 묵지 않았어요. 묵은 거와 묵지 않은 얼굴 크기 이 아이가 굳이 내가 큰 분에 심을 필요 없다는 게 5년만 가봐요. 자 이렇게 해서 파랑새 특집전을 묵둥 완전 묵둥이 파랑새 특집전 쩐쩐쩐쩐쩐쩐쩐쩐쩐쩐쩐 배송 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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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다 샜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세어서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동동동동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휴 비벼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휴 김장 비닐 위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 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루룩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들어서 알지요? 예 2키로 5천원 그 다음에 10키로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흙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흙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키로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키로짜리 4천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흙은 1키로에 5천원 예 맞아요 칼슘은 1키로에 4천원 매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다육 키팅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흙이에요. 왜냐하면 창흙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흙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이렇게 하는게 창흙입니다. 창흙의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흙 1키로는 5천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 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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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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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키로요. 2,7천원 그 다음에 중자는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쵸?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싸던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볼 소자 7,000원 2키로 다육이볼 중자 2키로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리여 이거 뭐여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그쵸 두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사면 100g이 많네. 700g에 예 만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 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옥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산모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부는 일반적인 창과 국민의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예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만4천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개 말고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휴 그래 다남다육 가면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이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000원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삼목판 삼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삼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이렇게 해서 삼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읍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은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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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쓰기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읍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읍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읍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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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해드렸습니다.